오늘은 제가 가진 토미카 모델 중에 가장 비싼 몸값을 달아가는 토미텍 토미카 리미티드 빈티즈네요 F40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다른 토미카가 뭐 5천원? 비싸봐야 만원 할 때 제가 한 8만원을 주고 살 정도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제품인데 한번 얼마나 대단할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스페셜하게 한 모델처럼 설명이 많은데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1987년에 발표된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다 이른바 스페셜 할레 페라리를 대표하는 모델 중 하나로 엔초 페라리가 개발을 지시했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에도 출석한 마지막 모델이기도 하다 베이스가 되는 모델은 단 5대만 만들어진 288GTO 에볼루지오네고 차 바디 디자인은 피닌파리네가 담당했다 샤시는 강철 튜블러 프레임이랑 복합 소재를 섞었고 그 단단한 캐빈의 앞뒤에는 서스펜션이나 구동계 파워트레인을 탑재해서 달리는 동안 생기는 불필요한 진동 같은 것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디 파넬에 부담되는 부담과 적어졌고 경랑화된 소재를 사용했다 배기량은 2936cc고 최고 출력은 478마력을 발생시키는 V형 8기통 터보 엔진이었고 레이싱카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운동 성능을 뽐냈다 1992년에까지 생산되었고 원래 예상으로는 400대 정도 만들려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예상을 아주 월등히 뛰어넘는 1311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샤시 넘버 후기에는 LM, 르망, 르망이나 GTE GT 엔디오런스, 요새 GT2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죠 그런 레이싱카도 만들었다고 하고 90년대 후 유럽 GT 레이스 중심에 그 위험을 뽐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어를 보니까 해석이 안된 한자도 몇 개 있네요 자 열면은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예 이 모델은 제가 갖고 있던 기존에 도미카 F40과는 다르게 뒤에 엔진 후드도 열릴 뿐더러 앞에 프렁크라 그러나요? 트렁크 역할을 하면서 앞에가 열리는 이중으로 열리는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이 토미카 모델들은 보통 사이드미러가 생략되는데 사이드미러까지도 다 재현이 됐네요 그리고 바퀴의 디테일도 일반 제가 갖고 있던 모델에 비해서 훨씬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그런 글래머러스한 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로는 거의 3,4배 되는 가격차이를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나만 음 뒤에서 보면은 어차피 키덜트 여러분들은 별로 가성비 이런걸 신경쓰는 못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고도 1-18 스케일의 큐쇼에서 나온 F40 라이트웨이트라는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옆에는 GT 스피릿사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 레진 제품으로 된 F40이 있고 얘는 오픈이 안되요 전혀 그냥 하나도 오픈했는데고 얘는 뒤에도 열리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열리고 문도 열리고 다 열리는 제품인데 이 라이트웨이트라는걸 찾아보니까 그런 모델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개인이 어떤 튜닝을 한 거를 휠도 그냥 오지 휠이거든요 레이싱 휠을 단골해서 그게 어떤 헤리티지가 있는 모델은 아니고 그냥 큐쇼에서 그냥 뭔가 좀 만든거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F40 모델이 초기에는 이렇게 유리가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창문도 이렇게 앞뒤로만 살짝 살짝 열 수 있게 되는 이게 초기 모델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유리 비슷한 제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음 자 어쨌든 이번 비디오의 중심은 이 아이였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쭉 둘러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시트가 빨간게 예쁘네요 그리고 이 차는 그 좌 핸들 모델만 생산됐고 무슨 뭐 어디 어디 구강이 주문을 스페셜하게 넣어가지고 뭐 아주 극소량의 우핸들 F40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런거는 정말 가격이 부르는게 값일 것 같은데요 뒷모습도 나름 잘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리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